자, 21년 10월 학생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점전하 A와 B를 X축상에 고정시키고 점전하 P를 X축상에 놓았다. 그리고 AB는 각각 양전하와 음전하이고 그림 나는 가에서 AB가 각각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FA, FB를 P의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P의 위치가 X는 D2일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걸 조금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기본 강의 때 했던, 이론 강의 때 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이런 거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Q짜리가 있고, 플러스 4Q짜리가 있고, 마이너스 Q짜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항상 중요한 거는 뭐야? 정기력이 0이 되는 부분, 그치? 전화를 놨을 때 정기력이 0이 되는 부분 어디다? 1대 2로, 1대 2로 외분하는 점에서, 그치? 정기력이 0이 되는 곳이 잡힌다라고 했었어, 그치? 자, 외분하는 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플러스 전화를 놨다라고 하면은 얘로부터 받는 힘은 이쪽 방향, 뭐, 스몰 Q라고 하면은 뭐, 2제곱분의 4QQ가 되겠지, 그치? 근데 얘는 어때? 1제곱분의 QQ가 되니까 결국에서는 동일해서 상세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뭐다? 어떠한 전화를 놨을 때 정기력이 0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 정기력이 0이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 영역 이 영역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B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은 2대 1이지만은 뭐야? 뭐, 3대 1, 4대 1, 5대 1, 6대 1 이런 식으로 뭐야? 비율이, 거리의 B가 증가하게 되니까 결국에서는 B의 영향력이 세진다 뭐, 상대적으로 A의 영향력이 약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바깥쪽 영역은 어때? 멀리 있는 A의 영향력이 더 강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왜? 멀어지면은 지금은 2대 1이지만은 3대 2, 4대 3, 5대 4 이런 식으로 거리의 B가 점점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이쪽 영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무조건 A의 영향력이 더 세겠죠 그치? 가까운데 세기까지 하니까 맞죠? 자, 이런 거를 이제 배웠었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한번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보면은 정기력의 크기가 정기력의 크기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금 어때? 자, 처음에는 B가 크다가 D1에서 지금 A와 B의 크기가 같아졌어 그치? 자, 그러면 일단은 자, A가 지금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니까 바깥쪽 부분에 정기력이 0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그런데 정기력의 크기가 이 같아지는 부분이 이쪽 섹터에선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죠 그치? 이쪽 섹터는 어때? A가 센 데다가 A가 가깝기까지 하니까 이쪽 섹터에서는 아무리 멀어지든 아무리 가까워지든 무조건 A가 세 그치? 그런데 A와 B가 똑같아졌다가 그 뒤에 가서 역전된다라는 거는 결국에선 뭐야? 이 영역에서 움직였다라는 거야 그치? B가 더 세다가 정기력이 0이 된 다음에 역전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아, 지금 이 상황이구나 즉, A와 B를 비교했을 때 A의 전화량이 B의 전화량보다 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표시를 하면은 그냥 이대로 보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뭐야? 0인 지점이고 그치? 여기가 지금 좌표상 0인 지점이고 A의 전화량이 B의 전화량보다 큰 거야 그치? 그리고 D1일 때 여기가 지금 D1인 거죠 D1일 때 A에 의한 정기력과 A에 의한 정기력과 B에 의한 정기력이 같해져가지고 그치? 여기서 정기력이 0이 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다? D2일 때 즉, 이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P에 작용하는 정기력이 플러스 X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치? 자, 이 영역에 들어갔더니 P에 작용하는 정기력이 플러스 X 방향이다 라는 말은 여기는 누구 영향권? A의 영향권이라고 그랬지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을 받으려면 얘도 플러스 전하를 띄워야겠네요 그치? 그래야 플러스 X 방향 A에 의해서 플러스 X 방향을 움직여야겠지 맞죠? 아, 그러면 P는 플러스 전하다라는 걸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보면 기역 P는 양전하 맞습니다 이 조건에 의해서 그 다음 디은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역시 아, A가 B보다 크다 맞네요 그치? A가 B보다 커야만 이쪽에서 정기력이 0이 되는 부분이 생긴다 그 다음 디귿 P의 위치가 D1일 때 P에 작용하는 정기력은 EF0가 아니라 뭐다? 0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치?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답은 3번 되겠네요 1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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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